우리가 이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활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복습 차원에서 예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성이었어요. 웹 브라우저 웹 서버 php 그리고 데이터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오던 마이크로 한 작은 오픈 튜토리얼스 예제가 이런 구성으로 현재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을 좀 더 개선해서 파일이 아니라 바로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느냐의 차이가 생겼을 뿐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php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이랬던 역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또 웹 서버 사이에서 이렇게 중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php가 즉 사용자가 요청한 a.php를 웹 서버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php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 a.php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웹 페이지로 만들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이 php가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웹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중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php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middleware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php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냐면 바로 mysqli라고 하는 이 php에 내장되어 있는 api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일단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보죠. 실습 환경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index.php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샘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파일 내부적으로는 파일개 컨텐츠, 즉 파일을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php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때 사용하는 mysqli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제일 위쪽에다가 이렇게 php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코드는 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디버그라는 수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놓고 실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파일을 찾는 법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줄게요. 우선 파일에서 오픈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bitnami 디렉토리에서 amp-stack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중에서 apach로 들어가시고 logs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error.lo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바로 여기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 그 에러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추적하시면 되고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때 이 에러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곳에 들어가야 될 코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MySQL 모니터가 왼쪽에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PHP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PHP가 제공하는 내장 함수 API인 MySQL I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보시면 서버 접속, DB 선택, 조회,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어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MySQL 모니터를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사용할 것은 MySQL I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입장에서는 그 서버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는 일이나 또는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은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API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MySQL 모니터를 통해서 그것에 대응되는 이 MySQL I의 사용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MySQL 모니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명령을 운영체제에서 입력하죠.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로컬 호스트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접속할 때 아이디 값은 root고 비밀번호는 1 6개인 사용자의 명의로 접속하겠다라는 뜻이죠. 그것과 대응되는 MySQL I의 명령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ySQL I 언더바 커넥트 하고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MySQL I 언더바 커넥트가 바로 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저 함수는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HP에서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작업은 아주 복잡한 로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MySQL I 언더바 커넥트라고 하는 저 함수의 실제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저 MySQL I 언더바 커넥트 그리고 입력 값들을 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셨을 때는 이것도 복잡하겠지만 사실 이 코드 한 줄이 함의하고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MySQL I 커넥트라고 하는 저 함수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입력 값으로는 호스트 즉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의 주소가 와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바로 그것이 MySQL 모니터로 치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 값은 사용자의 아이디 여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순서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거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PHP가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에 성공하게 되면 접속결과를 접속결과를 connect c-o-n-n 커넥트를 줄여서 쓴 거예요. 커넥트 변수의 입력 값으로 변수의 값으로 이렇게 얘가 출력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커넥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한 바로 이 정보에 의해서 접속된 서버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코드를 우리 실제 PHP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반영하도록 하죠. PHP 코드가 시작되는 여기에 저렇게 하고서요. 우선 mysqli underbar connect 그리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없습니다. localhost root 그 다음에 우리는 root id니까 id로 root를 적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11111 이라고 적고 semicolon을 합니다. 그러면 저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결과는 connect 변수라고 할게요. connect 변수에 담기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MySQL 모니터를 사용할 때를 생각해보면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나요?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때 사용하는 명령은 use open tutorials 였죠. 이 중에서 use 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그리고 open tutorials 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데요. open tutorials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부터 사용하겠다 라고 MySQL 모니터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MySQL API는 뭐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MySQL I Underbar Select DB 라고 하고 첫 번째 인자로는 커넥트 변수를 주셔야 됩니다. 커넥트 변수라는 것은 MySQL 커넥트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속에 성공했고 그 접속된 정보를 이 커넥트 변수에 담은 건데요. 그 정보를 MySQL Select Underbar DB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해 주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인 OpenTutorials를 이렇게 그 다음 줄에 적어 주시면 DB를 선택하는 것까지 끝난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 코디에 반영해 보죠. 우선 MySQL Underbar DB를 선택하는 거죠. Select DB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 값으로 콘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penTutorials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됐고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블에 접근해서 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 후에 그것을 웹페이지로 만드는 우리 수업의 정말 클라이막스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게요. 살펴볼께요. . . . .